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다시 존이 좋은 게임을 가지고 한번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볼 게임은 뭐냐면 번지라는 개발사에서 만들어진 우리 루키부문에 선정된 게임인데요 엑셀런스 인 게임 디자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키부문 엑셀런스 인 게임 디자인 상팀의 팀 번지의 이나리 축하드립니다 팀 번지의 이나리 아 감격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사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뜻깊은 그런 추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엑셀런스 인 아트 엑셀런스 인 캐주얼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었던 아주 화려한 전투형 게임인 이나리 라는 게임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짜자잔 일단 포스터 좀 쌀이 하죠 쌀이 뽕삼한데 민자필이 좀 나죠? 트리 같은 게임 알죠? 저번에 썼던 우리 염라완생기 같은 그런 그런 류의 게임인데 피하고 피하고 점프하고 뭐 요런 류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전시장에서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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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갔다 저러갔다 순간이 돈 왔다갔다 수리검으로 적을 공격하는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가 수리검을 던져 그리고 수리검은 어디에 박혀 그 다음에 순간에 들어오고 쇅 홀리 홀리 해질련 무릎에 어떤 핏빛으로 모을 듯 하늘 이나리 내리는 존 인디? 아주 날이 쨍쨍한 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 귀가 있는 국놀이죠? 이준아 훈련이 그렇게 싫으니? 너무 지루해요 어머니 훈련 같은 거 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맡겨 주십시오 고의무사가 맡기고 있군요 바로 시작입니까? 오우 속도가 매우 빠르군 우와 오우 오우 오 나막신 소리 너무 좋아 뭐가 있다 오 뭔가 받았어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왓? 오우 호호호 이것이 바로 그 수리검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 훈련의 일부였군 검을 베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수리검을 허수아비에게 던지고 Q를 눌러서 허수아비를 급습하세요 와우 와우 왓? 와우 도대체 속도가 얼마나 빠른거야 뭔가 엄청나게 빨겠어 이게 수리검을 이용하는 출법인가? 다음은 적을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공격만 해도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 치명적인 약점 어디 있는데 아 오케이 한 번 노출시켰고 두 번 우클릭 3타 터트리는구나 3타를 스택을 쌓아서 터트린거야 방금은 나머지는 실전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뭐 워우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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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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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이 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렇게 하는거구나 야 이거 뭐야 스릴 있는데 스릴 와우 아 어 와 어렵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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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를 열어라 오케이 야 이거 집중할차 밖에 없는데 왔다가 한타 두타 야구 하 타 하하하하 야 이거 쾌감이 상당한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밑으로 뜁니다 확인해졌다 집중회복 집중회복 시프트키를 작게 누르면 모든 혼을 소모하여 체력 한칸을 회복합니다 오케이 와우 와우 하하하하 와우 와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나 왜 이렇게 잘해? 나 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뭐야? 바로 손에 읽는데? 이 콩물을 짰는 맛이 엉뚱한데? 나 왜 이렇게 잘해? 야 이거 와 이렇게 재밌어 이거 총 나빠라 이거? 와 나 왜 이렇게 잘해? 어? 3탄 와 뭐야 안 올라가 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뇌전 수리감이 안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엄청 재밌는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엄청 재밌는데? 혼의 복사는 뭐야? R키를 짧게 누르면 모든 혼을 사용하여 수리감을 여러 개를 복사합니다 왓 일정 시간 동안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복사한 수리감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거 어렵다 뭐 뭔지 모르겠다 방금 거는 어 어 어 으어억 으어어 으어억 으어억 이거 마치 내가 죽은 느낌이었다 이거 마치 정말 내가 죽은 느낌이었어 야우!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되는구나? 야오!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하면 되는구나! 어 너무 아파 내는 존 인디?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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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부메랑 날리기도 있어? 2키를 누르면은 30% 혼을 소보하면 부메랑을 날립니다. 부메랑은 공중에서 혼을 소보하면 회전해서 2키를 늘리면 다시 회수를 한다. 오케이? 네 이놈이야! 내 군주들을 죽이고 다닌게! 어 끄어 죽었다! 아 보스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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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 갑자기 뭐가 뭐였지? 아 스킬이 갑자기 뭐가 생기면서 아 스킬이 갑자기 뭐가 생기면서 아 여기가 벽이라서 아 여기가 벽이라서 아 아 따가워 따가워 오 따가워 쉬는 방에 벽til cerca 됐어 rainbow 알았음 come out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물건 codes 특헤 조즈 너무 깔끔했어 뜨.... 뭔가 심상치 않단 말이지? 와우 이곳을 지나가려는 자 힘을 증명하라 뭐라고? 아 뭐야 여기가 보스인가 보다 이 아이들을 깨는 거구나 와우 무서워 와우 그 다음은 어 뭐야 또 있어? 어 더 빨라졌어 아아 야 이걸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빨라져 아 쉽지 않네 이거 증명할 힘이 없어요 사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ㄱ 이좋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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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한번도 안죽고 왔다 여기까지 여기서 빨라요 오케잇 오케잇 맞으려고요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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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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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아 한대 5 5 와 깼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어 이거 깨다니 이제 나야 옛 인간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자 니 이날의 신을 숭배했고 우리는 이날의 신을 모시는 수호자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호자였던 우리는 그들에게 이날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또한 충배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단다 그러면 이날의 신은 어떻게 되었나요 후후 글쎄 다음 이야기는 겨울이 올 때쯤 또 들려줄게 살짝 1절만 하고 삭 빠지는 느낌 뭐에요 한창 재밌었는데 훈련 열심히 해서 칭찬받으면 오늘 밤에 들려줄게 오케이 1위차 깬 것 같은데 페이지 1 클리어 와 리얼 진심 저거 뭐야 깬 거야 컴온 야 나 깼잖아 끝난거잖아 아 나도 좀 화려하게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너무 재밌어 표창 맞추고 들어가고 평평 그 다음에 표식 쌓고 바로 탕 하면 팍 데미지가 빵 살짝 닌자스러운 맛이 있는데 마지막에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거 아주 완벽했고요 저 오늘 이날이를 한번 해봤는데 아 닌자 게임이 역시 풍맛이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컨트롤도 필요하고 이 무엇보다 내가 표창을 꽂았을 때 그 쾌감 그게 엄청나게 맛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기대가 되는 게임이다 개발 중이라고 하고 조금 더 개발이 돼서 나오면 좀 더 많은 스테이지들이 뒤에 따라오겠죠 그때 한번 다시 존이 플레이를 해보는 것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날이 한번 꼭 플레이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좋은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